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죄송합니다 전 당연히 예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우리가 2대째 패션을 받을 거예요 오늘 두 분이 올해 마지막 팀님이세요 우리 거 리모델링 들어가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을 mov 음 음 으흐흐흐흐흫 아 으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흐이 Feder here 으흐흐흐흐흑 아 그걸로 해요. 아니 뭔지 세킹이 쌓인 거고. 예수님. 나 지금 갈릅자신 그런 식으로 있어. 이리 작아. 음! 아멘